김진우 김진우 여기 있어요 평소에 뭐 수상한 적은 없었어? 말수도 워낙 적으시고 대하기가 좀 껄끄러웠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이상하긴 했어요 박스지렁도 끈? 시신을 유기할 때 사용했던 물건들 또 누군가를 죽이려는 거야 박스지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가 더워진다고 그랬잖아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천천히 숨 쉬세요.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? 박혜영... 이게 뭡니까? 아무리 날구기는 강력히 형사라도 이런데 혼자 들어오면 어떡해요? 나 괜찮아. 여기... 어떻게 온 거야? 범인이 일하던 편의점을 찾아냈습니다. 이제 그 놈을 잡아야 됩니다. 편의점에서 박스치랑 노끈을 가지고 갔대요. 누군가를 죽이려고... 안 됩니다. 형사님은 차에서 좀 쉬세요. 지원 명령 요청했으니까 이제 곧 사람들이 올 거예요. 아니... 그 놈 잡아야지. 그 놈 잡아야... 이 악몽 끝낼 수 있어. 이 악몽? 이 악몽, 이 악몽은 아, 그 놈... 그 놈을 받을 수 있어요.